안녕하세요. 비전설명회에 오신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남서연대학교 아동복지학과 24대 학생회장 성지훈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학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순서로는 저희 학과장 교수님께서 학과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서연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연대학교 아동복지학과장 임원신입니다. 지금부터 남서연대학교 아동복지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배우고 졸업부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사항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서연대학교 아동복지학과는 아동복지 전문가 양성의 요람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 정책 수립,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등 한마디로 아동복지의 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교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졸업부의 진로나 취득 가능 자격증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대학의 하나의 자랑인데요. 외국의 대학들과 복수학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2년간은 외국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 나중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자동취득 자격이라고 말한 것은 학과에서 어떤 커리큘럼 등을 운영을 할 때 그것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잘 쫓아가시면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취득하게 되는 자격이 사회복지사 1급인데요. 이거는 모든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공통적인 겁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이후에 따로 시험을 봐야지만 1급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아동상담사, 놀이치료사, 전문코치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격증 등을 기반으로 해서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공사립 유치원, 아동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동, 가족,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선배들도 이렇게 취업을 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만의 특장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학과에는 현재 고육, 복지, 유아교육, 상담, 코칭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신 12명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교수님들의 전공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들 중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더 잘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복지학과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하는 다양한 특성화 사업 등을 많이 운영을 해왔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학과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 도청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정보센터 등을 위탁 운영을 해왔고 지금 현재도 충남도청 어린이집과 아산시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를 졸업하면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도 영유아 교육 및 보유, 아동상담치료, 코칭, 중독재활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나 원장을 위한 보수교육 등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수교육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마다 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여러분이 입학하시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물입니다. 여기는 6층짜리 건물이고요. 현재 1층에서 6층까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1층은 남서울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인데요. 이 사진으로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사실 600평 규모의 굉장히 큰 아마 이렇게 큰 어린이집 규모를 거의 보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우처 센터라고 해서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외부에서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우처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4층은 아동가족 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학습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치료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놀이치료실의 모습입니다. 감각통합치료실, 발달놀이치료실 등이 있어서 각각의 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5,6층은 아동복지학과의 강의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컴퓨터실이나 세미나실이나 또 모의 수업을 하는 실습실, 원형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신 교수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듣게 되는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원형 강의실로 학과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진행하게 될 신입생분들을 위한 행사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실로 가보실까요? 이번 강의실은 모의 수업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보육 관련 수업을 진행하며 직접 만든 교재 교구들을 이용하여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교재 교구들이 고비되어 있으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옆 강의실로 가보실까요? 이 강의실은 대부분의 전공 수업들이 진행되는 강의실입니다. 이러한 강의실들이 목도 끝까지 쭉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곳은 6층으로 아동복지 양파는 5층과 6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강의실들이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의 문의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학과 사무실도 이곳에 있습니다. 다음, 그럼 마지막으로 아동의 꽃, 학생회실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학생회실입니다. 학생회실 소개를 맡은 학생회장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생회실을 설명해드릴 이신지입니다. 저희 학생회실은 아동복지학과 학원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여러가지 물품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의 수업에 쓰일 교구들을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인 가위, 테이프, 글루건, 생연필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자료들과 과제들을 프린트하실 수 있도록 종이들을 대여해드리고 있으며 프린트기로 프린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 그리고 약들과 여성용품들도 대여해드리며 아동복지학과 학원분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학과 학생회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아동복지학과 학생회실에 따라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동복지학과 학생회실에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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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는 무엇을 하나요? 또한 졸업식, 신입생 OT와 MT, 아동복지인의 밤, 간식 행사 등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에 신입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까요? 아쉽지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아동복지학과 비전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잠깐! 토키영상까지 보고 가세요. 안녕. 안녕. 비전설명회 여러분. 다시 할게요.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늦게 되는지 저와 함께 학습을 늦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회관 어떤... 아아악! 잠깐! 아, 죄송합니다. 아동복지학과에서 무슨 수업들이... 저는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근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07학번 졸업생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어린이집원장 김소식입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있는 아동복지학과 공발학번 정윤경입니다. 저는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한 김경남 가사조사관이에요. 가사조사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고 생소하게 들리시죠? 가사조사관은 법원 공무원이고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사건, 아동학대사건, 가정폭력사건, 또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재판을 할 때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졸업한 후 진로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보통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사로 환정되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중문위원으로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정에는 부모와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 상담, 놀이치료, 그리고 장난감을 대여하는 서비스 등 포괄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고3 때 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남서울대를 오니까 아동복지학과에서 복지도 배우고 교육과 상담도 배울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분야에서 좋아하는 분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경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학과 11학번 졸업생입니다. 저는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에 입학해 교직과정을 이수하였고 보육교사 자격증과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임용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신다면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능력과 인성을 경비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시면 전문적인 지식도 강화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구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교육 공부하는 건 아니야. 세부적으로 아동상담도 관련해 주시고 모래상담 이렇게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걱정이 있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종이전인 것 같아요. 우리 학과입니다. 아동복지학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대학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여기 어린이집에서 한 번쯤 됐으면 좋겠네요. 충남도척 어린이집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안녕!